UFC 말고 옛날에 이종격투기 굉장히 좋아해서 전 노게이라 팬이었습니다. 00년대에 크로캅 인기 1등, 2등 효도르 노게이라는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헤비급 3대장이었죠. 전 노게이라 팬이었어요. 제가 이제 격투기 한창 마지막쯤에 볼 때 이제 엔실이 거의 황제로 올라섰고 청리델하고 퀸튼은 이제 내려가고 있었고 청리델, 퀸튼 때 정말 재밌었죠. 전 원래 프라이드 바였는데 그 UFC 쪽으로 저도 넘어가게 된 게 청리델하고 퀸튼, 잭슨 서로 막 한 3번 했죠, 둘이.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사전 마이크 그거 할 때도 퀸튼이 굉장히 안 좋은 소리 막 하니까 청리델이 쟤 나한테 쫀 거 다 안다. 왜냐면 몇 년도에 우리가 같이 훈련한 적이 있는데 그때 쟤는 내 주먹을 맞아봤다. 그리고 내 주먹 맞아본 새끼는 안 쫄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그래도 머리도 막 상남자같이 해병대 머리 막 해가지고 청리델이 또 막 흐물흐물한데 펀치는 또 뒤지잖아. 빠따가 진짜 뒤져. 뭐 맞으면 애들이 다 이상해져. 진짜 빠따가 너무 세가지고. 라헤에서 그 정도 없지 않냐, 펀치? 청리델이 퀸튼, 잭슨을 한 36대쯤 때린 적이 있는데 가드를 하고 있는데 무너지는 게 느껴져. 진짜 약간 최면 어플같이. 그때 이제 이종격두기 카페에서 퀸튼, 잭슨이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봤어요, 사람들이 다. 왜냐면 퀸튼이 그래도 힘이 하도 좋아서 레슬리 돼, 레슬링이. UFC는 레슬링이 중요하잖아. 그리고 퀸튼, 잭슨이 가드가 좋아. 이렇게 팔 이렇게 올려가지고 얼굴이랑 가리고 몸통 웅크려가지고 버텨버린단 말이야. 그럼 상대가 너대떼 때리고 나면은 잠깐 쉬어야 되잖아. 그때 퀸튼이 붙어서 허리 힘이 뒤지게 세가지고 들어서 바닥에 찍어버리고 이제 위에서 비비기 시작한단 말이야, 퀸튼이. UFC에서는 그게 더 유리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때 원래 사람들이 퀸튼이 이길 거다 이랬었는데 와 청리대리 이제 가드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퀸튼 잭슨을 가드 위를 그냥 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 사이를 뭐 이렇게 넣어서 뭐 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가드 올려? 응? 팔은 네 살 아니야? 약간 요런 진짜 송강호 마인드로 가드를 올리고 있는데 가드를 계속 쳐. 근데 퀸튼이 점점 무너지는 게 느껴진다니까? 그리고 이제 가드가 내려오고 턱주갈이 들어가고 또 제가 재밌게 볼 때는 비토벨포트가 약쟁이긴 한데 사실 그때 약쟁이 아닌 새끼가 있어요. 다 약쟁이긴 한데 비토벨포트가 이제 헤비급 사냥꾼 비토벨포트는 원래 한 90키로쯤 나가죠. 라에 뛰면 딱 맞는데 옛날 UFC는 무제한이었단 말이야. 체급이 존재하질 않아. 그냥 아무나 나와서 다 싸우는 거야. 그럴 때였었어가지고 비토가 이제 체격이 큰 선수들하고 이제 헤비급 선수들하고 붙는 경우 굉장히 재밌었죠. 워낙 빠르고 판치가 좋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토벨포트가 내리막을 타게 된 게 프라이드에서 사쿠라바하고 싸우는데 주먹으로 사쿠라바 머리를 거의만 50대 이상 때리죠. 주먹이 부러져버렸어요. 그 뒤로 비토가 이제 내리막 탔죠. 펀치가 이제 약해진 건지 물렁물렁해진 건지 때리면 손이 아픈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초창기 UFC는 글러브도 안 낀 저는 그때부터 봐서 그때는 뭐 체급도 없었고 탱크 애봇 이런 애 나온다니까 요즘 격투기 보는 분들은 상상을 할 수 없어 존나 세게 생기긴 했어 막 덩어리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밑에 자력이 나오는데 캘리포니아 비치 유명 싸움꾼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선수 자력이 그 예전에 그 밥샵이 K1 데뷔할 때 격투기 초보자인데 격투기 영화 많이 시청한 뭐 이런 게 실제로 떴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밥샵이 조금 더 특별했을 뿐 UFC 1, 2, 3 이런 데 보면은 뭐 마이애미 해변 싸움 짱 막 이런 새끼 나오고 캘리포니아의 뭐 주시 펍 그러니까 뭐 유명한 술집에 가면은 볼 수 있어 거기서 시비 붙으면 이제 나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선수들이 이렇게 나와서 씩 웃으면 이빨 한 세 개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오면은 누가 봐도 체격이 너무 달라 둘이 막 한 30kg 차이나 근데 그냥 해 아 진짜 청바지 입고 싸우는 사람도 있었고 그 가라데 하는 사람은 도복 입고 나왔다가 도복 잡혀가지고 걸레짝처럼 끌려다닌 사람도 있었고 진짜 많았어 옛날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 가라데라 스텝도 없는데 유니폼 입고 나오니까 그 상대가 레슬링하는 사람이었는데 옷을 이렇게 찔긴 옷을 입어? 이건 사실상 손잡이거든 가라데 하는 사람 잡고 그냥 막 왼쪽으로 넘겼다 오른쪽으로 넘겼다 막 질질 끌고 다녔다니까 낭만은 있었지 그래서 그때 이제 UFC 1 2에서 이제 호이스 그레이시가 우승을 하죠 호이스가 당시에 70kg 키가 175 정도 아마 평균적인 키 주지수 도복이 꼼 근데 가라데 하고는 다르지 가라데는 도복이 약점이지만 주지수는 도복이 강점이잖아요 내가 이걸 공격에 이용할 수가 있잖아 그때 UFC 1,2 할 때 원래는 그 그레이시 가문에서 힉슨 그레이시가 제일 세해 근데 힉슨이 솔직히 얘기할게요 소신발언할게요 그 새끼 겁쟁이야 무패의 의미를 너무 부여해 그래서 지는 경기를 안 해 뭐 소문은 무성해요 400점 무패다 500점 무패다 600점 무패다 말은 많아 막 브라질에서 그 지하의 세계에서 열리는 격투기에서 막 얼굴을 한 대도 안 맞고 결승전 우승까지 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전설이 많아 그리고 그 전설의 방점을 찍은 게 호이스 그레이시가 UFC를 우승한 다음에 어디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형 힉슨은 나보다 뭐 3배는 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유명해져서 일본에서 힉슨 그레이시 접촉을 해서 일본에 와서 한번 싸워주셈 이러니까 힉슨이 높 10억엔 드릴게요 예스 그래가지고 힉슨이 일본 가서 이종격투기를 한 게 그게 프라이드의 시초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좀 개 오지는 게 있었던 게 뭐냐면 그때 힉슨이 엄청 덩치 큰 누군가랑 싸웠어 유명한 사람은 아니야 싸우는데 힉슨이 등이 하늘을 보인 상태로 약간 이렇게 거북이처럼 웅크린 상태가 됐거든 그때 상대 선수가 덩치가 엄청 크니까 힉슨을 뽑았어 바닥에서 뽑고 이제 그걸로 바닥으로 내리 찍으려고 했겠지 프라이드 바닥은 안 딱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닥에 머리부터 찍히면 많이 위험할 거 아니야 들었는데 힉슨이 다리를 가위차기를 해서 반동을 만들어내서 반대편으로 그냥 넘어가버렸어 그거 보고 와 이 새끼는 진짜 만화긴 하다 들 때 오히려 그 들리는 힘에 도움을 주는 반동을 써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버린 거야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걸 실전에서 썼다니까 효도르가 그 바로 밑단계 랜들맨이 효도르 허리 잡고 들어가지고 슈플렉스 찍어버렸단 말이야 그때 효도르 둥근낙법침 거꾸로 돼있는 겁니다 대가리가 지금 땅에 있는 거야 바닥에 찍히는 순간에 팔로 둥근낙법을 쳐버리더라고 고개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랜들맨 고점 지림 랜들맨 몸에 빵고 나서 돌아가신 거 아시죠 아마도 약물 부작용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약물 부작용 중에 좀 너무 심한 게 결국에는 그 면역력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몸에 구멍이 나있어 그냥 그래서 이제 병상에서 좀 버티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포도상규균이었어 뭐 아무튼 어쨌든 호이스가 이제 UFC 1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주짓수가 뭔지를 몰라 유도는 대충 알아요 사람들이 전세계 사람들 대충 다 알아 유도가 그 허연 옷 입고 띠 이렇게 두르고 띠 하면서 발차기 하면 태권도 이러면서 이제 잡으러 오면 유도 이건 안단 말이야 세계 사람들이 다 유도는 넘어뜨리는 기술이잖아 그러니까 유도하는 것 같은 애를 만나면 안 넘어지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호이스가 나왔어 이러고 와 안 넘어지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가 다가와서 내 몸을 잡더니 냅다 누워버려 그게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건데 일단 유도인 줄 알았잖아 모임이고 어떤 선수는 그냥 선채로 호이스를 이렇게 때리는 선수도 있었어요 머리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호이스는 그냥 고개를 최대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냥 그거 맞는 거 그냥 버텨 매달려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아 이 상태에서는 KO는 못 시키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엎어져요 근데 여기 뒤에서 이상한 작업이 일어나고 있어 제가 기억나는 게 손깃조르기 도복이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면은 상대 머리가 여기 있고 여기 목이 여기 있죠 그러면 이쪽으로 손 돌리고 이쪽으로 손 돌려서 여기 깃 잡고 여기 깃 잡고 꽉 잡아 땡기면은 목이 졸리거든요 손깃 잡기를 해버리는 거야 너는 뒤졌다 이 새끼야 내가 너 이 X발 넘어뜨리고 넌 뒤졌어 내려갔는데 끝 걔는 뭔 일인지도 몰라 안 보이잖아 여기가 그래서 다음 경기가 됐어 호이스가 또 막 이러고 와요 일단 얼굴 맞는 걸 되게 무서워해 그때 주짓대로들은 타격기 대비가 아예 안 돼 있으니까 막 이러면서 와 그러면 이제 상대도 막 그렇게 잘 치는 애 아니니까 붕붕 펀치를 좀 날려요 그러면은 고개 숙이면서 한 발 들고 고개 숙이면서 이렇게 들어가요 얘들 로우킥 맞는 것도 무서워해가지고 한 발 들고 고개 숙이면서 앞으로 딱 들어가 또 끌어안아 그러면은 얘도 때려보다가 이제 앞으로 엎드린단 말이야 엎드려서 이제 위에서 또 때리려고 근데 아까 봤잖아 송기쪼르기 그거 그래서 한 손을 막 이렇게 잡아 손목 컨트롤 같은 걸 해요 근데 뒤에서 또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 뭔 작업이야 뒤통수에 발이 이렇게 돼있어 그러다가 이제 반대다리 이렇게 걸면 뭐하냐 이거 어? 각선미 자랑? 그러면 이제 트라이앵글에 이미 걸렸죠 콕콕콕콕콕 끝 뭘 걸렸는지를 모른다니까 진짜 그 다음 경기에는 또 밑에 일단 깔려 그러면 이제 상대가 전경기를 봤잖아 경계를 엄청 해요 얘가 손발을 내 막 이쪽으로 갖고 오려고 하면 아이씨 막 경계를 엄청 해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 손이 놀잖아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몸통 한쪽 밀면서 한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요 손을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 그쪽으로 계속 돌아버리죠 지금 선수들은 김우라 그냥 풀잖아 솔직히 요새 김우라 잘 안 나오잖아요 다 풀잖아 요새는 그때는 김우라가 뭔지를 몰라 이거 깜빵할 때 체포당할 때는 한 번 당해봤지 그쪽으로 계속 돌면서 돌려버리니까 아아아아아 오케이 끝났죠 그러니까 주짓대로한테 두 손으로 한 팔이 잡히면 된다 이걸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UFC 1, 2 나오는 애들은 또 약간 또 와일드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김우라가 들어가면 좀 순순히 응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왠지 이렇게 되면은 아 왠지 나도 모르게 한 팔 이렇게 뒤로 가면은 나도 모르게 반대 손도 해주게 근데 그런 게 있어 우리는 잘 모르는 그런 세계가 그리고 이제 그때 복싱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초기 UFC 규칙 있습니까? 규칙이 없어요 낭심만 계속 치던 애도 있어요 낭심만 진짜 한 50대 맞았어 근데 버텨 대약물 시대니까 가능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름이 조선인가 그랬을 거예요 맞은 분이 이긴다 심지어 낭심 50대 맞고 이겨 한국계 미국인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무튼 막 그런 일도 있었고 그때 이제 복서하고 레슬러가 붙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20킬로 나가는 레슬러가 가드 올리고 대가리 밀고 들어오면은 그거를 한두 대의 다운을 못 시키면은 그냥 지는 거거든요 그냥 여기 이렇게 올리고 대가리 숙이고 그냥 뛰어와 버려요 레슬러가 아마 레슬러가 잡히고 나면은 허리를 안아요 그럼 복서 입장에서는 이상하죠 왜냐면 허리를 끌어안으면 심판이 브레이크를 선언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브레이크 다시 해야 된단 말이야 내 허리를 안았는데 심판이 안 말려 바로 뜨죠 그리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넘어뜨려 그리고 올라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오른팔로 왼손을 잡아요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아요 서로 손 못 쓰죠? 이제 인사를 시작합니다 복서 바로 피떡대고 끝 지금 금지됐죠 헤딩 그러니까 복서가 레슬러를 이길 길이 없어 진짜로 그래서 그때 이제 마크 커 마크 콜먼 이런 애들이 이제 UFC 초창기 다 쓸었죠 아 진짜 김경호 아저씨가 UFC 데뷔했으면은 좀 쳤을지도 몰라 라이트급 같은 거 코에다가 인사를 존나 해버려요 도계자를 존나 박아버려 진짜 거짓말 안하고 막 진짜 피떡이 됩니다 피떡이 여기가 관중들은 좋아 죽죠 막 그 버드와이저 막 그거 들고 막 예아 이게 스포츠지 NFL 왓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좋아 죽으니까 인기가 초반에 확 올라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데나와이트가 오 이거 오 나온다 이거 아다리가 나온다 이게 스포츠화를 하려면은 이제 미국도 체육위원회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허락을 받아야죠 저희가 격투기 단체를 출범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뭐 단체 이름이 뭔가요 UFC요 울티메이트 파이팅 챔피언십 어우 이름이 많이 과격한데 혹시 뭐 입식인가요 아니면 뭐 그래플링인가요 둘 다 규칙은 어떻게 되죠 눈 찌르면 안 되고요 척추 차면 안 되고요 입에 손 넣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요 끝났는데요 에 뒤통수 때리는 건요 되죠 코에다 헤딩하는 건요 되죠 척추 공격은요 되죠 발톱 뽑기는요 되죠 그럼 스포츠가 될 수가 없는데요 왜요 인간이 다치니까요 그래서 규칙이 계속 생긴 거예요 지금 UFC 같이 옛날에는 4점 니킥도 있었어요 4점 니킥 뭐 별거 아니고 둘 다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릅쓰기 가능 이거예요 얼굴 쪽에다가 뭐 이것도 처음에 아마 레슬러들이 처음으로 가장 곤욕을 치렀던 게 아마 이걸 겁니다 그러면 뭐 박서들이나 킥복싱하는 선수들이 아마 레슬러들한테 아까 고개 숙이고 들어와서 넘어뜨린 다음에 헤딩하기 이걸로 계속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격가들이 프로캅도 더 전에 어떤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그게 상대가 밀고 들어오면 나한테 태클을 들어오면 존나게 빠른 반사신경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상대의 모가지를 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체중점이 높으면은 니킥으로 턱주가리를 날리는 거고 상대가 체중이 좀 낮게 있으면은 내가 오히려 넘어뜨려서 모구지 잡고 무릎으로 대급박을 계속 찍어버리는 거야 이게 4점 니킥이죠 그래서 레슬러들이 그때 승률이 엄청 떨어졌죠 엎드려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여기에 무릎이 자꾸 들어와 쿵쿵쿵 들어와 이거는 뭐 한 두 대부터 정신이 없죠 한 대 아우 너무 아픈데 두 대 세 대 아우 기분이 좋아졌어요 끝 옛날에는 또 이렇게 뒤에서 상대 넘어뜨리고 뒤에서 잡은 다음에 팔꿈치로 그냥 막 목이랑 여기 윗등이 있는데 있죠 척추 막 이런 거 찍어버린다니까 그럼 이제 사람 XX인데죠 진짜 큰일 나 사람 잘못돼 예전에 그 그래서 쇼군이 아마 UFC에서 초반에 좀 재미 못 봤죠 그래서 프라이드 가가지고 프라이드는 4점 니킥이 아주 오래 유지됐거든요 크로캅 때문에 크로캅하고 아까 얘기한 그 레슬러 출신 걔 누구냐 일본인 레슬러 출신 사쿠라바 사쿠라바도 4점 니킥을 잘 찾거든 걔하고가 4점 니킥이 필살기였단 말이야 근데 그 둘이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쇼군이 프라이드 가가지고 재미를 엄청 봤죠 마크헌트가 원래는 K1 입식 격투기 단체에서 뭐 굉장히 인기 많은 선수였죠 제롬 르 벤너 마크헌트 레이세포 이렇게 인기 많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되게 잘 나갔어 그게 또 스토리가 좀 있는데 마크헌트가 호주 맞지 레이세포가 뉴질랜드야 거기가 약간 앙숙이잖아 원래는 레이세포가 약간 상남자야 노가드라 그래가지고 경기하는 도중에 카드를 내려요 그리고 쳐봐 그러면 쳐 진짜 안 막아 눈은 좀 까마요 약간 흘려 뭔지 알죠 펀치 맞을 때 맞을 때 이렇게 흘리면 좀 덜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맞을 때 조금 흘리기는 해 이걸로 인기가 많아졌어 마크헌트랑 붙게 됐는데 레이세포가 또 이제 저 시기를 쇼맨십을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노가드를 했어 아 근데 마크헌트 건 너무 센 거야 펀치가 그래가지고 한 두 개 맞고 어 가드가 다시 올라와요 근데 마크헌트가 어 너도 쳐 이러면서 내렸어 레이세포가 어 오케이 하고 완투를 넣었어 풀파우로 넣진 않고 넣는데 마크헌트는 그냥 버텨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새끼가 두 개굴 뼈가 다른 일반인들보다 두 배가 두꺼워 머리 뼈가 거의 뭐 박치기 공룡 같은 그런 느낌이야 레이세포가 그래서 원투 한 두 번 들어간 다음에 이 새끼랑 노가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드가 바짝 올리고 둘이 싸우고 명경기를 아주 재현을 해냈죠 그래서 마크헌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K1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한 번 했나 한 번도 못했나 아무튼 그랬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리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마크헌트가 키가 180도 안 되죠 아마 팔도 좀 짧아 임파이터야 그러니까 상대 선수들이 마크헌트만 만나면 로우킥만 계속 차 거리를 안 주고 가까이 오면 안아버리고 마크헌트가 그래서 인기에 비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전적이 좋지 않아요 우승 한 번 하긴 했는데 막 8강 탈락 막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K1에서 좀 안 돼 거기다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세미 슈트가 대비를 해버렸어 이 미친 새끼가 프라이드 있을 때는 솔직히 빠비였거든요 약간 승점 제조기 같은 느낌이었어 세미 슈트랑 하면은 선수들이 다 신났다니까 그냥 넘어뜨리면 끝 인나지를 못해 몸이 밸런스가 안 좋아 갈라파고스 거북이처럼 한 번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는 것처럼 세미 슈트가 키가 2미터 11인가 그래가지고 넘어지고 나면은 내가 봤을 때 자력으로 일어나는데도 한 세월이야 근데 위에서 누가 누르고 있으면 일어나냐고 그게 못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미 슈트가 타격이 뒤지긴 하는데 한 번 넘어뜨리면 무조건 져요 진짜 패가 정말 많았어 세미 슈트가 근데 경기는 또 많이 뛰어 여러 번 뛰어 왠 줄 알아? 포기가 빨라 지도 넘어지면 80%쯤 이미 포기해 넘어지면 약간 인나려고 한 두 번 정도 크런치 해봐요 어 안 되죠 파운딩 들어오면은 잠깐 막아봐 그러다가 아 오케이 인정 넘어뜨렸어 니가 인정 그러다가 아 서있으면 내가 진짜 센데 매니저가 얘기를 했겠죠 야 그럼 입식 타격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다 그래 세미 슈트가 가라데 선수인데 프라이드 먼저 뛰고 관광 엄청 당한 다음에 K1에 데뷔를 해서 K1에서 이제 완전 쌈 싸먹죠 세미 슈트 한 4번 우승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마크헌트 같은 선수는 세미 슈트한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 상성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 잽도 아니고 스트레이트도 아닌 애매한 거 가라데 펀치를 계속 날리는데 이게 잽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드하기에는 너무 아파 스트레이트라고 생각하고 피하기에는 너무 빨라 이길 수가 없어 좀 멀리 떨어져서 생각 좀 하려 그러면 바로 압착이 나오고 그래서 마크헌트가 아 입식으로 나는 이제 안되겠다 어떡하지? 또 매니저가 얘기했겠죠 야 그럼 종합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마크헌트가 프라이드로 와요 프라이드로 와서 아마 관절기로 초반에 좀 털릴 겁니다 마크헌트는 상대가 넘어져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관절기 늘지 모르지 파운딩도 잘 못해 상대가 넘어지면 맨날 이렇게 일어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단 태클 푹 들어간 다음에 실패하면 그냥 누워버리는 거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이짓거리를 계속하게 되니까 마크헌트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어느 날 마리오슈 쇼군 경기를 봅니다 쇼군이 넘어져 있는 상대 스탬핑킥 다리 들어가지고 배찍기 머리 밟기 엎드려 있는 상대 4점 니킥 무릎팍으로 정수리 존나 까기 뒤통수 밟기 막 이런 걸 막 해 마크헌트가 그걸 보고 반달에이 실바하고 경기 때인가 미들급 챔피언인데 반달에이 실바랑 막 이렇게 투닥거리를 하다가 실바가 헌트랑 주먹싸움이 안 되잖아 세급 차이도 나고 원래 여긴 입식 최강이고 K1이면 반달에이가 좀 쉬려고 누워요 아휴 잠깐 쉬어야겠다 누워있으면 마크헌트가 일어나라고 하니까 실바가 잠깐 누워있다가 아 이제 일어날까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엉덩이가 보여 응? 뭐지? 쿵 마크헌트가 그 120kg짜리 엉덩이로 짬프를 뛰어가지고 반달에이 실바 얼굴에 엉덩이로 깔아뭉개기를 엉덩이 깔아뭉개기하고 스탬픽기 차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죠 그때 반달에이 실바 죽을 뻔했어요 그때 진짜 반달에이 실바도 좋은거 많이 들어갔을거 아니야 솔직히 실바가 원래 체격이 많이 왜소한 소년이었고 여자한테 인기를 얻고 싶어서 격투기를 했다가 재능을 발견하고 좋은거 들어가고 해서 90kg까지 찌워가지고 격투기 대회 나오고 이런건데 이게 못해 말랐던 애가 좋은게 들어가 봤자 애초에 인자강한테는 안돼 그러니까 원래는 반달에이 실바가 무자비하게 도끼 살인마라 그래가지고 니킥도 잘 차긴 했지만 무자비한 훅 그냥 대가리 숙이고 훅 날려 그냥 그냥 너랑 나랑 한 대씩 맞자 어차피 내 펀치가 더 쌤 어 니가 쓰러져 요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근데 진짜 인자강 너한테 나한테 맞으면 내가 죽어 이런애를 만나서 누워서 잠깐 쉬는데 엉덩이 살인마 이고루 보부찬친도 이제 그런 전법이었죠 이고루는 이제 헤비급이긴 했는데 이고루 펀치가 정말 특별했던거는 보통 우리가 훅을 쳐도 팔꿈치를 이렇게 살려가지고 요렇게 뭐 돌아가든지 할거 아니에요 이고루 보부찬치는 팔을 편채로 훅을 때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고루 보부찬친 하이라이트 느리게 보면은 펀치를 이렇게 맞을 때가 되게 많아요 여기 손 거의 손등으로 팔을 편채로 막 이렇게 붕붕 붕붕 막 이렇게 치니까 왜냐면 이고루가 키가 한 175밖에 안되는데 헤비급을 뛰니까 훅을 때리는 굉장히 신기한 펀치를 때렸었죠 그때 러시안 훅이라 그래가지고 양어깨에 대포를 단 사나이가 별명이었습니다 좀 유치하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헤비급을 평정했던 효도루의 별명은 얼음 송곳 펀치 야 일본이잖아 이해하자 그냥 원피스 같은 거야 원피스 3대장 같은 것처럼 야 저 사람 훅 뭐지 펀치 왜 이렇게 세 마치 양어깨에 대포를 단 것 같아 왜 효도로 뭐지 저렇게 차가운 표정으로 펀치를 내리꽂는 게 마치 얼음 송곳 펀치 같아 씹자커용 해줘야 돼 이거는 미국은 사실 아이언 타이슨 끝나잖아 강철인간 요정도로 끝나는데 야 만약에 타이슨이 일본에서 복싱을 많이 했어 봐 겨우 아이언 마이크 타이슨으로 끝났을까 내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블랙 토네이도 들어간다 블랙 토네이도 휘핑크림 뭐 이런 거 더 들어가야 돼 블랙 다이나마이트 어떠냐 괜찮은 거 같은데 블랙 다이나마이트 마이크 타이슨 그 안 그래도 그 일본 게임 중에 귀무자라고 되게 유명한 게임이 있어요 타이슨이 귀 물었을 때 잠깐 귀무자라고 또 유명했어 원래 귀무자 되게 멋있는 게임이었는데 존존스가 만약에 프라이드에서 챔피언이었다 아이포켓 그렇게 멋없게 해주지 않아 눈을 쭈셔도 존존스도 좀 차가운 느낌이 있고 하니까 안과의사 죽음의 안과의사 그런 걸로 달리지 아 의외로 존존스 별명이 그러면 골든 리트리버였을 수도 있겠다 맹인을 만들고 끌고 다녀주잖아 집까지 안내해 주잖아 아 의미로 adora 감사합니다.